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머리를 기대도 좋고, 허리를 바르게 세워 앉아도 좋습니다. 만약 어깨가 긴장되어 있다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숨을 내줍니다. 두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툭 올려 놓으면 됩니다. 이제 잠시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코 끝에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코에 스치는 바람에 집중합니다. 다시 코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집중하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다음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